제자들이나 제자들의 어머니나 다들 생각이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순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겸손하고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어머니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높은 자리, 지정된 자리에 앉고 싶고 명예를 떨치고 싶습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라도 끝내 예수님 곁에 머물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을 영적, 신앙적, 보금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지금 내 수준이 그만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살핍시다.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은총을 두소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